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참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올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분명히 세상에 많은 환란이 온다고 말씀해요. 이 말세의 징조는 환란입니다. 기근이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질병이 감염 질병들이 아주 창궐하고 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그러한 징조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미혹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에 오게 되면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그들이 자기가 메시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이적과 표적과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속이느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표적과 기사냐? 그것은 바로 치유에 대한 어떤 병자를 낳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귀신을 내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거짓된 마술적인 표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추방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미혹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기꾼들의 대부분은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쳐서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사기꾼은 돈만을 뺏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예를 삼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을 아주 주장해서 세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억제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도처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 나는 나하고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해? 내가 무슨 영적 사기꾼에 당해?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세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매우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타나는 표적 소위 말하는 여사의 21세기 들어와서 그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치유의 표적이라든지 또한 축사의 표적이라든지 어떠한 마술적인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초능력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도 좀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세하게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가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통이 왜 있습니까? 명품에 뭐 짝통 똑같이 잘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잖아요. 그러나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샀다. 저도 인터넷에 구하다가 가방 하나 사는데 좀 저렴하게 나와서 산 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짝통이야 나중에 보니까 구분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파스칼이 말한 명언 중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긴다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그 사실은 진짜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첫째로 모든 분별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권위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오염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된 그러한 심성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원죄로 오염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믹스쳐 이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합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또 옷을 짜도 모직과 면을 한꺼번에 혼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시니 순수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종이 다른 것끼리의 교배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노세가 나오는 거예요. 노세. 그런데 그 노세의 특징은 뭐예요?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주 몸집은 적어도 굉장히 근력이 좋아요.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새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요새 뭐 불임수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른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그러한 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같이 살고 같이 결혼하고 해서 그들이 믿는 이방 여인이 믿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라. 이게 차라리 믿든지 아니면 뭐 그쪽을 믿든지 택하라 이거예요. 택하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알과 하나님을 어떻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이라는 것은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섞여요. 이것은 조화가 아니라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물도 망하고 기름도 망하고 쓸 수가 없게 된다 이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바알은 공존할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돼야지 사람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어떠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세상의 어떠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믹스가 되면, 혼합이 되게 되면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열매가.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사를 통하여 그토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나라라고 볼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이 혼합돼 있어요. 혼합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부응의 운동이 사라지고 말은 거야. 저에게 한 독일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은 마치 독일말로 말하면 페어 캅셀트 됐다 이거예요. 그냥 캡슐로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냥 꽉 이렇게 감싸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그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과,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말미야마, 그러한 사상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상이 사실 독일에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스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칼 막스가 독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본론도 독일 앵겔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신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도 독일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배교적인 모든 사상들이 사람의 철학에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회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예 교회들이 다 그냥 좋게 말하면 박물관 되고 책방 되고 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코텍이나 술집 파업이 되고 말이에요. 아예 그냥 무슬림 교회가 돼버리고. 그게 다 운영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아니, 사람이 뭐 해야 헌금을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그 프리마우스의 청교도들이 그러한 모진, 그러한 풍파 바람을 견디고 가서 세운 곳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기초가. 그래서 그 돈에도 말이야 God bless America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점점 이제는 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는 거 사라져버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종교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열정적인 운동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나 혼합적인 일한 혼합 종교가 생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된다. 능력이. 그 점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그 상황에 있을 때 유럽이 전 세계에 성교사를 파송하고 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이란 25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된 게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말이야 찰스핀이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이러한 기라성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미국 전역이 회개하고 눈물 빠다가 되고 엄청난 부응이 있었잖아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그야말로 그냥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빠다가 되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영국의 웨일즈의 부응 이러한 회개운동과 말숨운동의 부응이 우리나라 장대현교회 1907년도에 일어났을 때 엄청난 부응이 일어난 거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 나라는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강력한 부응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인본주의에 시작한 이러한 탈역사, 탈전통, 탈권이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동성년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마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역할 수 있는 거짓된 영의 역사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분변하는 다림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사라져보니까 이 잣대들이 다 달라 그냥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녈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사람과 은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은사를 사람이 구분하지 못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배교하고 타락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은사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가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준 선물을 다시 내놔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대여라고 할 수 있니까 대여. 시간부 대여. 네 마음에 들면 다시 그건 나한테 줘야 돼. 그런 조건부 대여지 그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사귀다가 막 애인에게 좋은 거 선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예 그냥 계약서에 쓴다고 그러잖아.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계약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선물을 주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든 좋은 사람이 됐든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자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안과 방안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은사가 사람과 구분되지 아니하면 이단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아무리 그가 타락을 해도 배교를 해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절대적인 실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조 거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그걸 분리하셨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그러지만 너는 타락했다 이거야.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능력 받은 만큼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도 관계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가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딴 사람 보게 되면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을 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언약을 서로 깨트렸다 이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깨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과 그 은사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고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보니까 이게 가짜다 이거예요. 배교하고 엉망이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마귀의 은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러한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은 마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은 능력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냐 하려면 사람과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그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그냥 막 높이고 올리고 말이야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높이거나 성령님을 나타나게 하고 성령을 그냥 모시고 이렇게 높이는 행위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짓된 영역의 미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이거야.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잘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숨습니다. 자기를 전혀 나타내진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잔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성령님을 높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심이 임지하시고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집회에 갔다가 영적으로 잘못된 경우를 나는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는데 그냥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 절제를 못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걸 여러분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중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꽤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 쫓았다 이거야. 그랬더니 바리세인과 석인과 제사장들이 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마귀의 역사다. 발제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을 보고 성령을 해방한다고 해요. 해방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누가 보검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귀오스 바로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몸 안에 거하는 영 아닙니까? 그러므로 몸 안에 몸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음란이에요. 음란. 몸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거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모독함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겠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그 이름에는 진리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여러가지 성령에 대한 지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근본의 그 이름은 바로 거룩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이라든지 추한 말과 추한 행동은 바로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저를 더럽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매우 거부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시고 뒤로 물러나고 마신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동물에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야. 동물의 몸에 성령이 거합니까? 마귀의 역사 귀신의 영은 동물의 몸에도 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돼지대에게 그냥 귀신 들린자에 있는 군대의 영을 돼지에게로 가라고 허락하니까 수많은 군대의 영들이 그냥 귀신의 영이 돼지대에 들어가니까 돼지대 2천마리가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그 영을 사람이 동물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고 말이야. 가족처럼 물론 이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것도 강아지를 매우 좋아해. 그런데 이걸 지나쳐서 마치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하는 거야. 이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로 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돔과 고물에 있었던 여러가지 음행과 음란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을 했다. 이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동물들과 너무 같이 그냥 집안에서 살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요. 부디 무슨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거짓된 영의 역사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과 말의 나귀가 교접을 했다. 그러면 노세가 나오는데 그 노세가 그 당대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 되게.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안한 자와 같이 이렇게 한 멍해를 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야. 서로가 방향이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서로 육체적으로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뭐 이런 여러가지 습성이 다를지라도 영이 하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러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종숭별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버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본 거야.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지 않느냐.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받았는데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모세형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흥 받은 아론까지도 모세만을 바라본 거야. 모세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 우리가 지금 모세가 안 보이는데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가 경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도 알면서도 그냥 아론도 똑같은 범죄라고 말았다. 다들 변명하기를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걸 던졌더니 소가 돼서 나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고린요소 1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놘도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우상숭배할 때 그 특징이 뭐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냥 춤을 추고 물론 나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태도는 경건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록 페스티벌에 무슨 콘서트에 들어가서 듣는 것처럼 막 뛰고 난리가 치고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음악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록 콘서트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교로 가는 예배 자체도 그냥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록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즐겁고 기뻐 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니까 결국은. 그런 걸 나는 봤어요.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이것이 무슨 예배드리는 건지 콘서트장에서 떼창을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옛날처럼 그냥 더 돌아가고 거룩과 성결과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변화가 없습니다. 회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초대계의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장대영 교회 웨일즈의 부흥 조지 휘필드라든지 찰스핀이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빌리 그레안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첫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회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뛰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그게 회계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들이 사람의 마음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나온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듣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는 그러한 예식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서 그 불을 받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쓰던 개인적으로 쓰던 불에서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번재단에 불을 피운다면 이것은 바로 다른 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꽃을 나서 죽고 말은 거예요.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성결하고 거룩해하는 불 아닙니까? 번재단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 아닙니까? 그 불이 제사를 드릴 때 내려오는 그 불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다른 불을 가지고 성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이 법칙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이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쪼개듯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쪼개는 능력의 말씀.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가져온 불 철학적인 불 인본주의적인 불 그리고 혼합의 불 하나님의 불과 세상의 불이 혼합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른 종교에도 같이 와서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같이 또 행사를 행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리고 혼합된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론피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론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죽음에 넘겨오는 십자가의 신앙이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마귀를 박멸시키는 신앙이에요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요 떠나가야 돼 그러므로 진정한 축사의 역사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 마귀들이 보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혈로 내 제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를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리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은혜의 대속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며 죄산받기를 원합니다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기를 원합니다 세마포가 더럽혀진 자는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로말미 아마 눈과 같이 희게 너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주원같이 붉은 죄라는 것은 두 번 염색된 바로 지워지지 물론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사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룩진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예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매일 회개하고 매일 거룩하게 세마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에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장사진행받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오직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